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HD 현대 인프라 코어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928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9.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한 데에는 세계적으로 건설 경기가 부진한 영향이 컸습니다. 레이저 기반 헬스케어 및 미용기기 전문 제조기업 라 메디텍이 전날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예비 심사 승인을 받으며 본격 코스닥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라 메디텍은 기업 공개 이후 외형을 확대한다는 전략입니다. 코로나19가 4년 3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낮추고 방역 조치에 대한 법적 의무를 모두 해제해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4인 4색 주식 코스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주식 포맨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코스피 3% 넘게 크게 하락을 했다가 장중 낙폭을 축소하면서 코스피 1.6% 하락 마감해 주었고요. 코스닥 역시 1.6%대의 하락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업종별로 봤을 때는 기계와 또 전기전자 의료정밀 큰 폭으로 내렸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가운데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큰 폭의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오늘 주호 선생님과 함께 시장 분석 그리고 어떻게 수익 볼 수 있는지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식 포맨 힘차게 출발합니다. 주호 선생님과 함께 해주시면 새로운 자료집 시즌3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 자료집 안에는 주호 선생님의 성공 투자 노트를 증정해드리고 있고요. 또 월요일에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무료 공개 방송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월요일 9시부터 시작하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또 매매 타점, 매매 전략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봐주시니까요.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전문가님 주호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 시작하자마자 또 중동에 이스라엘에서 재보복이 있다라는 말로 좀 하락했는데 그게 또 허위 사실이다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아래꼬리가 달려졌는데 이거 좀 우리가 지지로 볼 수 있을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오늘 특징이 외국인들 선물 매도세가 강화됐다는 겁니다. 선물이 오전장에서 1조 8천억 정도가 쏟아졌는데요. 지금 현재 종가상으로는 1조 5천억이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는 4천억 대 5천억 대의 매도가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단면을 한번 생각해 보실 때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전에 우리가 2,779포인트까지 올라가는 파동에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세가 1조대가 넘어간 구간이 두세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 매수세가 1조 5천억, 1조 3천억 이렇게 들어온 선물 시장에서 그 역할론이 반대로 하방 해지를 걸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제가 컴퓨터로, HTS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선물을 보시면 지금 외국인이 1조 5천억 정도가 매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여기를 보시면요. 이제 이 구간이 이 차익거래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차익거래 쪽을 보시면 지금 연일 매도가 나왔죠. 그러면 그 이전에 보시면 매수세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주가는 상승시키는데 외국인이나 기간 투자가 되는 하방 해지를 걸어놨어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하네요. 지금 현재는 추세 상승보다는 시장 변동성 시장만 박스 가두려 쳐놓고 위아래 흔드는 장만 여출을 하겠다는 의지가 좀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방 해지를 어제, 오늘, 이번 주 동안에 다 거의 청산 게임은 다 들어갔어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반대로 개별 종목이 됐든 우량주가 됐든 다 하방 압력으로 자신감까지 상실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이걸 손절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고민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로써 어느 정도는 저점 바닥이 확인됐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단지 다음 주 반등 구간이 나와도요. 우리가 13일 날은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25일 날은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나와요. 그리고 5월 초는 FMC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위기는 닫힐 걸로 보고 있어요. 또 한 번의 전쟁 리스크가 일단락 된다고 해도 또 한 번의 리스크는 한 번 더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늘 바닥은 진바닥이 아니라 가바닥이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N자 파동으로 다시 하방 압력이 강화되는지 다음 주에 종합지수가 2665포인트까지 갔는데 예를 들게요. 갔는데 그걸 돌파 못 시키고 거기서 흔드는 파동으로 연결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오늘 저가 2553포인트까지의 공격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다음 주 전략도 여러분들이 변동성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때가 다가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음 주 월요일은 주호선이 직접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참여를 하신다고 하면 제가 전체적인 시황 전략과 여러분들 매수 타이밍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다 저희가 브리핑을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하락 이후 같이 살펴봤습니다. 외국인의 1조 5천억 원의 매도세가 좀 나왔고요. 그래도 오늘로서 좀 저점 바닥을 확인하나 싶었는데 오늘의 바닥은 가바닥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까지 시장 꼭 살펴보자는 말씀 주셨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에 있을 또 주호선생님의 무료 공개 방송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오늘의 강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전쟁 관련주가 많이 뛰었습니다. 석유주도 좀 많이 올렸던 것 같은데 오늘 보는 종목들은 또 빅텍이나 휴니드 같은 방산 관련주들 흐름이 너무 좋게 나왔는데 사실 이슈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좀 홀딩할 수 있는 관점을 가져가 봐야 될까요? 지금 구간에서는 오늘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일단 중독 리스크가 커진다 하면 주말 동안이라도 또 다른 리스크가 발생한다 하면 추가적으로 다음 주 템포가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진데 대신 지수는 또 하방 압력이 강화되겠죠.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빅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 살아있어요. 차트가 살아있습니다. 저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차트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다음 주 변동성도 잘못 걸리면 하방 변동성이 좀 강화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빅텍 같은 종목은 오늘 전쟁 리스크가 나타나면서 개인 투자가분들이 따라 붙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럼 이런 전략은 기본적으로 윗꼬리 변동성입니다. 그럼 왜 여기서 윗꼬리가 발생하냐 하면요. 왼쪽을 보시면 과거에 어떤 작용을 했는지 역사가 딱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역사에 이 대량 거래가 나왔는데 오늘 거래량으로는 이 구간을 도입화시키는 구간으로는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당연히 여기 지금 현재 금년 1월 달에 물렸던 개인 세력들이 손절하거나 물량을 털고 보자는 식으로 꼬리를 흔들어놨어요. 그러면 다음 주는 반대로 이 종목이 흔들었을 때 5,200원대가 지지대역이 된다 가면 오히려 6,000원 도입화시도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구간의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쟁 리스크가 아직 잠재우지 않고 수면 위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는 존재가 깔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은 추가적으로 상승으로 1차적으로는 다시 한 번 6,000원 도입화시도가 나왔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빅텍은 지금 현재 차트적으로는 살아있다라는 관점을 주셨고 5,200원을 지지하면서 돌파시도를 했을 때는 조금 더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점 돌파시킵니다. 고점 돌파시킨다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종목 휴니들도 좀 봐주시죠. 휴니들도 같은 섹타입니다. 전쟁 관련주로서 같은 섹타인데요. 이 종목도 지금 오늘 이 꼬리를 다 달아놨어요. 일단은 이란의 해프닝으로 결과가 노출되면서 꼬리변속성으로 때리고 보자는 식으로 먼저 빠져나오자는 식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종목도 빅텍과 같습니다.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21선을 기점으로 매매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죠. 21선으로 기점이 당하면 7,300원. 이 자리에서는 눌림파동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좀 크거든요. 그럼 왼쪽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월 달에 고가 부분이 현재 장대봉으로 나와있는 그 패턴이 만들어져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차트를 끌어서 과거까지 한번 볼게요. 여기 과거까지 다 본다 가면은 추세라인의 고가에서 일단은 딱 멈췄어요. 그러면 이 하단에 여기 추세 이 동그라미 부분은 이 추세라인의 지지력이 확인된다 가면은 얘는 9,000원대까지도 열려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으로 이 변동성장에는 우리가 주가 상승이 진행되면은 반도체 관련주로 섹터가 올라가고 주가 하락이 예견된다 가면은 전쟁 관련주, 또 비료, 음식료 이런 종목군으로도 순환매가 또 발빠르게 움직이잖아요. 미래자원, 생명자원, 또 한의사료 이런 종목군으로 그런 종목 섹터는 주가 하락기가 연속된다 하면은 그 종목 섹터로 순환매만 이용하면서 이쪽에 반도체 섹터는 또 어느 정도 늘린 구조가 만들어지면은 또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지금 게릴라전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자체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좀 어렵기 때문에 오늘 전쟁 관련주로서 또 빅텍과 휴니드 전략 같이 세워봤습니다.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21선 기점으로 눌림파동이 진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9천원까지는 가격적으로 열려있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같이 정리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어서 오늘의 강의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성공 투자 비결을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강의 내용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일단 시장이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그러면 크면 클수록 우리가 기준봉 매매 전략을 짜야 돼요. 그래도 상승한 종목은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눌림코스에서도 바로 튀어나오는 게 기준봉 매매 전략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만은 자신감이 떨어지고 계좌가 망가져서 오늘 같은 날 울지 마시고요. 오히려 자신감 있게 이 시간 집중하신다 하면 앞으로 목표라는 게 또 생성될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영원한 하락은 없습니다. 영원한 상승이 없듯이 영원한 하락도 없고요. 어느 정도의 하락파가 만들어지면 다시 N자 파동으로 연결되는 게 시장 구조니까요. 오늘 이 시간 집중하면서 전략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월요일날 주호 선생이 직접 장중 실시간 공개 방송을 하는데요. 장중에 써먹는 관심 종목을 가지고 세력봉 매매 전략. 우리가 제가 자료집을 여러분들한테 다 증정을 해드렸잖아요. 자료집만 보고 학습을 통했으면 바로 실천으로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자료집을 기점으로 토대로 제가 기준봉 매매 전략을 타이밍에 대해서 어떤 타이밍으로 실제적으로 실전 매매를 하는 겁니다. 실전 매매를 여러분과 같이 대응을 하면서 이런 종목 위주로 타점을 대공개할 겁니다. 매수 타이밍 타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개가 아니라 10개 이상을 배워갈 수 있는 이런 시장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주에 대반등이 나올 경우 우리가 관심 종목, 지금 시장은 상승한다고 해서 다 같이 상승하는 게 아닙니다. 특정 종목들의 차별화 전략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런 종목이 아니면 종합지수가 2700을 다시 간다고 해도 올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날 거고요. 그래도 우리는 관심 종목 제가 다섯 종목을 뽑아놨습니다. 다섯 종목. 그래도 종합지수가 반등권에서 20, 30%와도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으로 위주로 뽑아놨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공개 방송 때 직접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든 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봉이 서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살아 움직여요. 하락시켰다가도 빨리 제자리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기준봉이 없는 종목들은 제가 전체적인 시장을 다 체크를 해봤거든요. 기준봉이 없는 종목들은 다 흘러내립니다. 이런 시장에서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기준봉 매매는 왜 해야 될까요? 왜? 안 하는 게 오히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건 없이 기준봉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 기준봉이라는 것은요. 보통 이제 세 가지 구조로 압축을 시켜야 돼요. 어떤 구조? 이전 저항대를 돌파한 기준봉이냐. 장대 양봉입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장대 양봉이냐. 그리고 대량 거래가 수반된 장대 양봉이냐. 이 세 가지가 충족되는 조건이 깔리면서 장대 양봉을 세웠던 기업적인 이벤트가 뭐였는지. 여러분들 이런 구조는 포탈에 예를 들면 삼성전자 치면 삼성전자 뉴스 기사가 쫙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장대 양봉이 섰을 때 이런 구조 반도체 수주구나 삼성전자가 연결고리가 돼 있구나 하면 그 종목은 2박 3일 정도는 상세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이런 장대 양봉 구조를 만드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성공투자 노트를 여러분들께 증정해드립니다. 소물로 증정해드리는데 청귀누설 시즌 3입니다. 3예요. 청금 같은 주식비채. 이 청금이라는 의미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거님. 네. 청금 같다? 네. 금이 천돈인가요? 역전 천량입니다. 천량을 뜻하는데 그만큼 돈으로 예전에 역전 천량이 엄청난 큰 돈이거든요. 돈으로 환산하고 있어서 가치가 엄청 큰. 크다. 크다는 뜻으로 청금 같은 주식비채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명을 해드리고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또 증정을 해드릴 건데요. 오늘은 기준봉 출연 후에 이 캔들만 찾으면 급등한다. 그리고 기적의 신호. 하살표가 뜨면 매수. 여러분들. 오늘 이거 두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는 시간과 종목 탐색을 한번 해보고 또 이 관련된 내용을 증정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럼 오늘 기준봉 출연 후에 이 캔들만 찾으면 급등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급등을 하거든요. 급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급등합니다. 대신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장대 양봉이 그려진 이후에 다음날 은봉이든 양봉이든 눌림코스가 나옵니다. 눌림코스가 나오는데 이 첫 눌림의 저가 자리를 기준 가격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첫 눌림의 은봉의 저가가 중요하다고 제가 차트에다가 써놨죠. 그럼 여기 이 조건이 따라가야 됩니다. 이 조건이 대량 거래가 발생한 장대 양봉이고 장대 양봉의 몇 프로 이상짜리만 이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매매 전략을 짜서 10%든 15%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법이에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현재 장대 양봉의 몇 프로 장대 양봉이면 기본 25%, 15%, 16%, 10% 뭐 이런 구조가 장대 양봉입니다. 대신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의 장대 양봉은 몇 프로 이상인지는 자료집에 제가 그대로 박아놨으니까요. 그걸 여러분 토대로 설정해서 매매 전략을 충분히 짤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자세하게 풀이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장대 양봉 다음 날 땡땡땡이 없는 눌림 은봉 발생 땡땡땡이 뭘까요? 여기 땡땡땡 그리고 눌림 은봉의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 패턴 이 눌림 은봉의 저가를요. 적어도 3일 동안은 버텨야 돼요. 3일 동안. 그럼 D-Day가 4일째입니다. 4일째는 웬만하면 이 앞전 고가를 돌파시키면서 2자 상승으로 연결됩니다. 조건은 3일째 이 저가를 절대 붕괴돼서는 안 되는 조건이 딸려가야 된다. 그러면 이 조건으로 매매 전략을 실전 매매에서는 어떻게 짜면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은 KBI 메탈 이 종목 보세요. 이 종목 보시면 여기에 기준봉이 나왔습니다. 기준봉이 생성됐는데 대량 거래도 같이 나왔죠. 그럼 눌림의 저가 여기 은봉이든 양봉이든 눌림의 저가가 기준 가격으로 설정됐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틀 3일 동안은 이 눌림의 저가가 붕괴되는지 안 되는지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눌림이 안 된다. 그러면 4일째는 이 고가를 돌파시키는 파동으로 연결된다는 거. 대신 이 기준봉은 과연 10%짜리일까 15%짜리일까 20%짜리일까 아니면 60%짜리일까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60%짜리가 된다 하면 여기서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요. 이 대량 거래하고 장대 양봉하고 몇 프로짜리냐 이 기준봉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기준봉 매매기법에 대해서 강의 지금 배워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무료자료집 안에 그 안에 빈칸이 숨어 있으니까요. 꼭 무료자료집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안에는 시즌3 무료자료집과 성공 투자노트 증정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오전 9시에 무료 공개 방송 있으니까요. 참여해 주셔서 기준봉 매매기법 또 세력봉의 매집 조건들 그리고 우리 관심 종목까지 봐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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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기준봉 매매기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는데요.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기준봉 출현을 찾으면 우리가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잡아보면 될까요? 4일째 나타나는 캔들에서? 그렇죠. 3일째까지 기준봉 첫날 눌림의 저가를 분개시지 않는 종목들은 2차 상승으로 연계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 기준봉이 몇 프로짜리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다 같은 기준봉이다. 전략에 따라서 그 프로수가 틀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그럼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S&T입니다. 기준봉이 하나가 출현을 했어요. 기준봉이 하나 출현을 했습니다. 갭으로. 그러면 이 기준봉은 대량 거래가 성립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조건 성립됐죠? 성립됐는데 다음 날의 은봉 눌림이 나왔습니다. 그럼 다음 날의 은봉 눌림이 나왔는데 이 은봉 눌림의 저가를 붕괴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붕괴 안 됐죠? 붕괴가 안 되니까 다음 날에는 압정고가를 도입화시키면서 2차 상승, 3차 상승까지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신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야 될 건요. 이 기준봉이 과연 몇 프로짜리냐? 이게 10 프로짜리냐? 15 프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세력들이 어느 정도 매수량이 들어왔는지 그 구간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요. 이게 몇 프로짜리냐에 대해서는 자료짐에 충분히 제가 녹여놨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꼭 챙기셔가지고 그 자료집 안에 딱 보면 정확하게 설명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정기공호, 여동학사조, 전력관련주. 그러면 이 종목 상한가도 기준봉입니다. 상한가가 기준봉인데 이 대량 거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운봉이 생성됐는데 운봉의 저가에 라인 하나만 끄어보세요. 장중에는 붕괴시켜도 돼요. 장중에는. 종가상으로 첫 눌림의 저가에만 올려놓는다고 하면 애들은 살아 움직이면서 다음 파동으로 연결되는데 어제 상한가 들어갔죠. 어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이런 종목의 패턴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잘해도요. 나머지 10가지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한 가지만. 이것저것 다 할 거 없어요. 이것만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이것만 파도 여러분들 앞으로 평생 써먹으면서 재테크 개념으로 전략을 짤 수 있다는 이런 기법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 가지고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 22일 날 이런 내용 가지고 이 패턴의 종목을 제가 다 뽑아놨어요. 그럼 직접 공부했으면 경험으로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종목으로 주호선생님과 같이 한 주라도 매매 전략을 짠다고 하면 바로 익혀질 거 아닙니까? 바로 아 이거구나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낭만한 시장 속에서도 뭔가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시장은 꿈에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의 패턴을 꼭 익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패턴 한 번만 붙어보겠습니다. S&T 그리고 제가 이제 자료집은 자료집대로 드리고요. 자료집 안에 히든 종목이 두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히든 종목은 일반적인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도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을 동참시켜서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만 선정을 시켜서 자료집에 콕 박아놨거든요. 두 종목 박아놨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자료집에 제가 필옵티스를 박아놨어요. 박았는데 이 종목이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는지 보세요. 필옵티스는 유리기판 관련주죠. 그러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왜 말하는데 할 수도 있잖아요. 매수 가격을 보시라는 거예요. 매수가격이 얼마입니까? 1차 매수가 9,750원, 9,500원입니다. 지금 얼마예요? 3만 원대까지 올라왔잖아요. 3만 원대까지. 이런 매수 단가를 잘 보셔야 돼요. 이런 종목 위주로만 자료집에 제가 두 종목을 설정해놨기 때문에요. 그건 내일 월요일부터 바로 전략 짜도 되는 겁니다. 그런 종목은. 그리고 제가 자료집에 넣은 종목 두 종목이 있는데요. 그 종목도 만만치 않게 올라갈 상승률이 있는 기업적인 이벤트도 있고 세력들도 들어와서 오늘을 죽였다가 오늘 당기는 것까지 제가 다 봤어요.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종가관리 다 해놨고요. 어제도 종가관리를 제대로 해놨어요. 오늘도 그 자리까지 내려왔다가 종가상으로 또 올려놓고 그럼 세력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종목이 이 200%짜리 이 패턴을 보세요. 이런 패턴이 이런 패턴의 내용이 200% 수익률이 날 수 있는 환경인데요. 이 200%까지는 아니어도 제가 지금 두 종목 다 가놓은 종목은 그래도 30에서 50%짜리 수익률 달성할 수 있는 종목 두 종목을 설정해놨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자료집에 넣었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마시라는 거고요. 이 금양그린파워도 제가 자료집에 넣었던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1차 매수가가 얼마인지를 보세요. 1만 2천 원과 1만 1천 5백 원입니다. 딱 1만 1천 5백 원대 지지받고 그 다음 나이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어떤 패턴으로 올라갔는지 보십시오. 여기 구간에서 자료집에 제가 넣어서 매수 전략을 짜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전략 여기 기준봉 나왔잖아요. 기준봉 나오고 기준봉의 중심가에서 지지부진하다가 다음 나이부터 1만 1천 5백 원 확인하고 바로 1만 7, 8천 원까지 슈팅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 위주로 매매 전략을 짠다 가면 어려운 시장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두 종목 위주 같은 종목으로 자료집에 넣어놨으니까 그거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장중에 실시간 공개방송 시장 어렵잖아요. 시장 어려운데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또 제일 중요한 건 이 장중에 써먹는 전략 우리가 방금 전에 캔들 이 캔들만 발생하면 급등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매수 타점 장중에 써먹는 이 세력봉의 매매 타점을 제가 제대로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호 선생이 기준봉에 관해서 지금 자료집 1탄부터 시작해서 2탄 지금 3탄째입니다. 이 3탄까지 전략을 다 만들었다 하는 것은요. 웬만한 기준봉은 다 눈으로만 봐도 이 종목으로 올라갈 종목 이 종목으로 하락할 종목 다 나눠져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주호 선생의 안목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께 타점을 대공개할 테니까요. 꼭 참여하셔가지고 다음 주 시장 변동성도 대비하시고 또 관심 종목 변동성이 확대되지만 상승할 수 있는 관심 종목 5종목은 제가 또 따로 뽑아놨기 때문에 이 종목 위주로 매매 전략을 한번 짜드릴 테니까요.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개방송에. 그리고 이제 그 참여하시면 우리가 이제 그 최근 희든 종목인데요. IMT 이 종목도 보세요. 오늘은 많이 망가졌죠. 근데 망가진 종목을 가지고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매 숟가락을 보세요. 2만 2천 5백 원 2만 1천 5백 원입니다. 매 숟가락. 매 숟가락을 보시면 딱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이라는 것은 기존의 기준봉을 다 완성해놓고 N자 파동으로 다 수령 구간이잖아요. 수령 구간 돌파시키고 기준봉 하나 완성됐죠. 그리고 또 한 번 수령 구간에 걸치면서 날려버렸죠. 3만 1,300원까지 찍었습니다. 3만 1,300원. 2만 2천 원대 매수 가격이 3만 1,300원까지 30% 이상짜리의 수익을 달성하는 종목 위주로만 제가 선정해드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만 그랬냐. 이 종목.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이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방금 IMT 패턴하고 똑같은 패턴이에요. 죽였다가 다시 여기서 수령과정, 삼각수령 걸치고 다음 날에 상한가 치고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눌림파동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세가 예견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위주로 매매 전략을 짜신다고 하면 충분히 어려운 시장이지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조건까지 깔아드릴 수 있으니까요. 경계방송에 꼭 참여하신다고 하면 뭔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링크 제니시스. 이 종목도 보세요. 7,500원, 7,300원입니다. 매수 단가가. 그러면 7,500원, 7,300원 위에 하사이표 있죠. 이 부분이었어요. 딱 맥점에서 상승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거기서 맥점만 딱 짚어서 제시를 해드린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여기서 제시를 해드렸는데 다음 날부터 1만 300원의 고가를 완성하고 지금 현재는 눌렀죠. 그러면 눌림파동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어디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청산 타이밍을 잡았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준봉 매매의 모든 것을 한 번 여러분들도 깨우친다고 하면 이런 전략은 여러분이 직접 또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은 여러분들 정배열 하사이표 뜨면 매수. 제가 지난 시간에 혹시 엔커님 기억나십니까? 하사이표만 뜨면 급등. 기저귀 신호. 설정해보셨습니까? 네. 했어요? 검색식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네. 했습니다. 그 설정을 하셨다니까. 그럼 좀 설정하시니까 좀 어떠세요? 설정하고 이렇게 째려보고 있습니다. 진짜 오르는지. 올라가던가요? 네. 오르던데요? 오르나요? 저도 이제 상담을 해보면 설정에서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게 분봉에서 통한답니다. 분봉에서. 그리고 단타도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배열 하사이표만 뜨면 매수 전략입니다. 근데 하사이표가 일반적인 하사이표가 아닙니다. 그냥 뭐 MACD, 스토캐스터 이런 하사이표가 아니에요. 제가 수식을 직접 만든 겁니다. 수식을 만들어서 하사이표가 나오게끔 만들어서 정밀해요. 그냥 일반적인 하사이표는 그냥 계속 떠버립니다. 근데 그 구간에서 딱 한 번 떠요. 한 번 뜨기 때문에 그 매수 신호가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이 매수 전략을 펼친다고 하면 충분히 추세 파동으로 수익률도 완성될 수 있는 건데요. 121선 돌파 이후 기준봉 매매를 통해서 매매를 하면 유리한 수익의 조건입니다. 121선은 장기평선이기 때문에요. 이 121선이 저항해라 지지로 바뀌면 얘는 완전하게 추세가 전환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121선 돌파 이후 기준봉 매매를 하면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전적으로 보시면은 딱 이 신호입니다. 이 신호. 파란색 신호 두 가지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파란색은 121선입니다. 121선. 121선인데 여기도 돌파는 시켰는데 여기서는 신호가 안 나와요. 근데 유난히 여기 올라타고 여기서만 신호가 나옵니다. 왜일까요? 이건 제가 말씀드렸던 MAC도 아니고 스토캐스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보조시표만 설정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수식을 집어넣어서 수식을 제가 만들어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만 신호가 나오는데 이런 신호가 나오고 난 뒤에는 어떤 파동으로 연결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차트를 보세요. 나오고 나서 N자 파동으로 2,500원에서 4,200원까지 거의 100% 올랐습니다. 100% 상승률. 그렇다고 100%를 다 먹을 이유는 없겠죠. 그냥 30%, 20%만 수익을 창산해도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조지표 필요없어. 아무것도 필요없습니다. 이동평균선 필요없어요.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정해드린 이 신호 수식만 여러분들 HTS 쓰고 계시면 그 HTS에다가 박아 놓으면 주호 선생이 보는 이런 신호도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 HTS에서 직접 같이 전략을 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신호는 자료집에 제가 캡처까지 떠가지고요. 신호 설정하는 법까지 자세하게 설정해놨어요. 자세하게. 그러면 그 캡처만 보고 하나하나씩 같이 똑같이 선정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여기처럼 신호가 똑같이 나오는 HTS 화면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돈 안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보 한번 볼게요. 바이오스마트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핫했죠. 최근에. 이 종목 여기 보세요. 여기서 하나만 딱 뜹니다. 딱 떠요. 신호가 여기서만 어떻게 하나만 딱 뜰 수가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도 신호 이런 거 많이 해보신 분도 계실 건데요. 웬만하면 신호가 이런 데서 막박박 떠야 돼요. 근데 이런 구간에서도 안 떠요. 안 뜨는데 여기만 하나만 딱 떠요. 신호가 매수 좀 해줘. 나도 좀 매수 좀 해줘 하고 뜹니다. 그리고 나서 지지부진하게 수령 구간을 걸친 이후에 6천 원대까지 얼마짜리입니까? 3천 원대에서 6천 원까지 거의 100%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는 이 신호 체계 하나는 여러분들이 차트에다도 만들어놔야겠죠. 시장이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으면 뭔가의 든든한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그런 역할론이 이 신호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 신호를 꼭 받아 챙기세요. 주호선생의 성공투자 노트 이거 증정해드리니까요. 그거 받으셔가지고 이 신호대로 똑같이 매매 전략을 짜. 이 매매 전략을 신호가 떴을 때 어떤 전략으로 응용을 하는지까지 설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금만 말을 다 얻은 거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꼭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천금 같은 주식 빚에 괜히 제가 천금이라는 표현을 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준봉 출현 후 이 캔들만 찾으면 급등이라는 거. 이거는 기준봉이 몇 프로짜리인지 이 몇 프로가 중요합니다. 이 몇 프로짜리인지의 의미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 자료집에 들어가 있는 걸 설정해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적의 신호 하사이표 뜨면 매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수식 넣어놨다겠죠. 그 수식만 그대로 설정하신다고 하면은 이 하나는 이 일탄은 다 여러분 것이 직접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기적의 매수 신호로 우리 잘 매수를 해서 수익 볼 수 있는 방법 배워봤고요. 또 최근 히든 종목 수익률도 우리 같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최근 히든 종목 수익률 보면은 IMT 같은 경우에는 무려 40%의 수익률 거둘 수 있었고요. 또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42%대 수익률 받습니다. 특히나 가장 시장에서 핫했던 유리기판 섹터에서 피롭틱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께서 2월 달부터 공약을 해주셔서 현재 200% 넘는 수익률 주셨는데요. 그 수익률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그 수익률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주호 선생님과 함께 해주시면 주호 선생님의 시즌3 무료 자료집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주호 선생님의 성공 투자 노트 받아가실 수 있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오전 9시부터 장중 시간 그때 또 실시간으로 무료 공개 방송 있습니다. 그때 참여해 주시면 또 세력봉의 매집 기법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짚어주시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순서 히든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 두 종목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좋은 종목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이 진짜 엉망이잖아요. 순간적으로 지금 며칠 만에 몇 포인트 빠진지 알고 있습니까? 몇 포인트나 빠졌나요? 230포인트 빠졌습니다. 2779에서 2553포인트를 찍어서 230포인트가 빠졌어요. 기가 막히죠. 삼성전자 엊그저께 8만 5천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7만 7천원대, 6천원대까지 주저앉았어요. 그 7만 8천원대 지금 지지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7만 8천 850원을 깨서는 안 됐는데 그걸 어제까지는 지지했는데 바로 오늘 개부로 다 깨버렸어요. 그럼 조금 더 밑으로 열려있다. 열리면 7만 5천 3백원까지 열릴 수 있습니다. 열리면. 그런데 빨리 다음 주에 복구를 해야겠죠. 올라가야겠죠. 그러지 않는다 가면 7만 5천 3백원을 찍으로 내려옵니다.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시간은 지금 여러분도의 시둔종목입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날 여러분과 직접 매매 전략을 쌓을 걸 종목을 갖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을 보시면요. 이 종목 패턴을 보시면 여기에 기준봉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미 기준봉은 세력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지지부진하게 한 두 달 동안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봉의 시가는 붕괴되지 않았어요. 붕괴되지 않으면서 지그재그로 이 몸통 안에서 춤을 췄습니다. 추고 나서 여기서 상한가가 들어갔어요. 상한가가 들어간 이후에 다시 N자로 그냥 역불자로 그냥 꽂았죠. 꽂았는데 여기 시가를 붕괴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얘들은 반대로요. 1단계 상승 이후에 2단계 상승입니다. 그리고 시가 붕괴 안 됐으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요. 이 부분에. 추세 라인을 붕괴시키지 않아요.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봉은 다음도 이 장대양봉 1차 장대양봉 2차 장대양봉 세인 애들은 3차 장대양봉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구조가 이 3차. 네 오늘의 히든 종목 한 종목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운의 원픽 종목으로서 전문가님의 기준봉 매매기법을 적용 가능한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 잘 부셔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호 선생님과 함께 해주시면 우리 전문가님의 시즌3 무료 자료집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주호 선생님의 성공 투자 비결 노트를 받아가실 수 있고요.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또 오전 9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과 또 시장 분석해 주시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종목 히든 종목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마지막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이 종목은 아직 하다가 말하시고요. 이 종목은 지금 여기서 N자 파동으로 다음 파동은 압정 고가를 돌파시키는 파동으로 연결될 거예요. 그러면 얘도 기본적으로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30% 정도는 먹을 떡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만간 발산할 가능성이 큰 종목입니다. 조만간. 그러면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자신감이 없는 분들은 공개 방송에 참여를 하면 이런 종목으로 매매 전략을 한 번씩 짜보내면 자신감이 충족되겠죠. 그런 전략으로 가실 거니까 다들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한 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보시면 이 종목은 여기에 장대 양봉이 생성되고 대량 거래가 발생했는데 눌림 조종판은 몇 개월 구간에 걸쳤죠. 지금 거의 반년에 걸쳤습니다. 그리고 한 번 올렸다가 쌍봉 맞고 다시 떨어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여기 양봉 하나 그려놨습니다. 양봉 하나. 양봉 하나 그려놨는데 오늘 얘도 아름다운 눌림이고 종가를 관리해줬어요. 종가를 관리했다는 것은 여기 앞종 곳간을 한 번 치겠다는 의지가 좀 더 강해요. 그러면 얘는 단기적으로는 거의 20%짜리. 아까 처음 종목은 30%짜리가 설정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적어도 20%짜리에 성립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두 종목으로 매매 전략을 짜드릴 테니까 다음 주 월요일 공개 방송에 참여하면 이 두 종목으로 한 번 승부처를 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행운의 원픽 종목, 히든 종목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 히든 종목 전문가님의 기준봉 매매 기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 같이 시장이 빠지는 시간 속에서도 또 이 종목들 두 가지 모두 다 잘 종가를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 시장 충분히 상승파동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주호 선생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호 선생님과 같이 해주시면 시즌3 무료 자료집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주호 선생님의 성공 투자 노트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고요. 또 무료로 참여하신다면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에 장중 방송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때 들어와 주시면 전문가님의 투자 비법과 함께 기준봉 매매 기법, 또 세력봉의 매직 기법, 그리고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까지 보실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 시장 좀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 다음 주 월요일날 오전 9시에 같이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또 무료 자료집까지 받아가시고 무료 공개 방송 다음 주 월요일 9시에 있으니까요. 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오늘의 히든 종목 두 가지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그리고 기준봉 매매 기법으로 적용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30% 이상의 수익률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늘 주호 선생님과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호 선생님의 수익률 굉장히 좋았는데요. 수익률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았던 수익률 중에 최근 수익률 워트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매수가는 만 500원에 짚어주셨고 수익률은 37%대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워트 종목 어떻게 수익 볼 수 있었는지 전문가님과 같이 HTS 차트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4월 2일에 공약해 주셨던 이 워트 종목 무려 37%대 수익률 볼 수 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자체가 좀 어려웠던 장세였는데 어떤 구간에서 좀 타점을 공약해 주셨는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시면 반도체 섹터입니다. 반도체 장비주인데 삼성과 SK의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예요. 이 종목은 지금 여기 보시면 2월 초 2월 6일 날 장대 기준봉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대 기준봉이 현재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장대 기준봉을 기준으로 파도를 타고 있어요. 더 이상 하락하지 않습니다. 이 라인을 보시면 여기하고 여기 라인을 볼게요. 여기 라인하고 지금 이 중심 라인, 기준봉의 중심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심을 이탈하지 않는 기준봉들은 다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그렇게 알아있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제가 이 구간에서 전략을 짜드렸어요. 이쪽 라인, 이쪽 4월 초에 전략을 짜드렸는데 16일 날 14,450원까지 타동이 강하게 나왔어요. 그럼 이런 종목은 기본적으로 꼬리변동성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은봉꼬리지만 아직 죽은 종목이 아닙니다. 그럼 이건 죽은 종목이라는 것은 생명을 다하고 아래로 하방 압력이 강화되는 종목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이전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여기 중심 라인 하나 딱 끊어놓으세요. 이전에 저가 자리. 그리고 종가 자리. 이쪽 2호 있다의 기준봉 기준으로. 그럼 똑같은 전략 똑같이 들어가도 됩니다. 제가 이전에 1만 500원을 기준으로 이하부터는 예차 매수과를 설정했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종목이 없다? 이 종목으로 전략을 짜도 되는 겁니다. 이 종목으로. 그래서 이런 종목으로 매매 수익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워트라는 종목을 우리가 다음 주에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공략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호 선생님과 같이 하시면서 타점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종목만 더 짧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그린 파워도 50% 넘는 수익률을 받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세가 좋았는데 12,000원에 되게 낮게 또 잡으셨더라고요. 이 종목도 역시 이렇게 가두리 안에서 잡으신 거죠? 몸통 안에서 춤을 추는 겁니다. 아 몸통 안에서? 기준봉의 몸통을 분개시키지 않고 몸통 안에서 춤을 춰요. 방금 워트도 마찬가지로 몸통 안에서 춤을 추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3월 달에 기준봉이 있죠? 이 3월 달에 기준봉이 있는데 이 3월 달에 기준봉을 종가하고 저가와 중심가를 하나 딱 설정해 놓으세요. 그러면 여기 기준봉에서 몸통 안에서 춤을 춘다는 것은 세력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관리한 종목들은 자금이 100억이 들어갔다 하면 이걸 200억에서 300억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구조가 이 라인 3월 말일 정도에 진입을 했는데 오히려 12,000원 내에서 18,000원까지 라인이 그려져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워트랑 지금 현재 똑같아요.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지금 눌린 구조에서는 매수 전략을 눈 감고도 펼칠 종목입니다. 그럼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로요. 오늘 종목 되게 좋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면 안 돼요. 매수 타이밍은 때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종목도 마찬가지고 그런 전략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공개 방송에서 제가 모든 전략을 다 펼쳐 드릴 테니까요. 그때 이 시장 한번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을 획득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 주호 선생님과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정리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중동의 불안 고조에 전쟁 관련주 상승 보였습니다. 그중에 빅텍과 휴니득 종목 살펴봤는데요. 빅텍 차트 살아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휴니드는 9천원까지 상승 가능성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기준복 매매의 비밀로 피롭틱스 가치 200% 넘는 수익률 확인했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마지막으로 빅테크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주호 선생님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주식 폼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